당사자 소송과 가구제 집행정지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이 준용되는 겁니다 이 2항이 44조 1항에서 이 중간에 있는 23조 2항의 집행정지가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300조의 가처분이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될 수 있다 이거 중요한 판례이긴 합니다 선택갱이도 나오고 사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십니다 집행정지가 원래 안되는 거고요 당사자도 소송에 준용이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